잠깐잠깐 이거 몰래 찍어 소주 술 먹을 줄 알아 부러워 나는 술 먹을 줄 알아? 응 건배 술 먹을 줄 알아? 이제 녹았어요? 너희를 깔고 앉아 있잖아 이럴 수 있지 진짜 꽁꽁 얼었어 저거 내가 차에 사놨거든 내 사랑 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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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사연 옷 예쁘죠? 우후 이거 어떤 예쁜 여인이 사준거에요? 내 오니까 배부러 간다 엣질어버님 감사해요 내 오니까 배부러 가는데 이야 혼자서 아까 족발 계속 드셨잖아 이야 와 이따 저놈 잘생겼다 어 누구누구누구 저거 멀찍하지 숟가락 들고 있네 맛있어? 네 네 어머나 서영이가 제일 잘 먹네 응 이거 새요 응 내기다구가 어디 물을 하도 많이 쓰겠다 내 물이 새야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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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그냥 뒤에 부었구만 이야 먹기 전에 틀어봐도 하고 음 맛있어요? 이야 됐죠? 이거 다음에 더 드셔요 음 음 이야 좋다 아 국물이 좋다 아 국물이 좋다 미안해 형님 한 잔 하시죠 네 네 형님 하나 한 잔 와이브 맞아? 나는 못먹게 하고 싶은데 봐봐 이게 별빠로 돌아보고 맨날 있는 거 가지고 일일에 한 번 있네 민장 명장 못 잤고 군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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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신 신 라면의 맛이야 신 라면의 맛이야 네 라면부터 연한 라면부터 저번에 라면을 닦다 뿌려 자 음 음 왜 기본을 끓이냐 그러거든 아 여기 오리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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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는 서울식 라면입니다 서울에서는 라면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숯불을 뚝뚝뚝 이렇게 뿌려서 고실 고실하게 끓여먹습니다 이거는 뭐 맨날 다같이 넣고 끓이겠습니다 술술술 넣고 솔솔솔 완전히 맛있습니다 이건 뭐 진짜 녹화 끓여먹는 라면을 하셔도 되겠어요 아유 할게 너무 많아요 네 할게 할게 너무 많아서 라면 장사까지 하면 큰일 나요 예예 제주가 매주라 큰일 납니다 라면 장사한테 마저치고 예예 뚜껑을 뜯고 티비 넣고서 조금만 기다릴게요 3분 큐 음 맛있다 라면 맛있는데 라면 맛이 이렇게 맛있는데 예전에 몰랐어요 그치 누구랑 먹냐 다같이 먹고 다같이 먹고 이게 원래 그러고 있잖아요 나 하나 먹을건데 먹을거야 그러면 안먹는다고잖아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 끓이면 이제 난리가 나는거야 그러면 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정당당이 얘기하라고 라면은 꼭 정정당당이 얘기하셔야 정말 하나도 안먹는거 어 맨날 안드신다고 끓이면 이 라면 냄새가 그만큼 아무도 못해 다이어트 꽝이야 이거 진짜 이렇게 먹으면 우리 7명인가 8명이였는데 두개만 먹겠다 두개 끓여 놓고 한젓까지 먹던 양강미니까지 Unifel уд conviction 우리 작가님 요요요요요여 카메라, 구멍들 주목되어 주세요 요 렌즈 좀 봐요 두껍 열줄게요 개봉박두 이건 서울식라면이예요 표준말 써야해 야 사과 경우가 평생이랑 경산말과 구성전 출현 자 라면입니다 크흐 라면에다 캐 Hum 공기 투여에서 쫙 보여주고 떡볶이에 미친 옆머리 같지만 맛은 죽입니다. 저는 여기 계란 넣는 것도 좋아하는데 계란 없어요. 계란은 떨어졌어요. 주인이 먹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신혈기가 어제 떨어졌대요. 오늘 되게 두러운데. 네, 아까 만원 줬는데. 들어왔잖아. 그거 아까 한 달 살아요. 그러니까요. 언니, 이거는 부텍뿌라. 이거 부까, 예? 예. 됐다. 아까 라면, 이거는 영변 라면을 소울 라면에 부어가지고. 그래도 가짜도 그냥 드세요. 물 몇 잔 먹으면 되지. 물 몇 잔 먹으래? 맨도 잘라든지. 이거 영변식하고 구미식하고 섞어서 섞은 거예요. 어떤 맛이 날까요? 잡탕 라면이지요. 누가 뿌려도 똑같은 맛. 이거 싸서 먹어요. 그러니깐 뭐, 그거 싸서. 무슨 맛은 잘 먹어요. 오리라하면, 언제? 아니다. 아침부터 모닝 구이 좀 해줘 봐요. 오르륵이. 오르르구이. 이렇게. 다르르르륵이. 맛있다. 마이마라라라. 예아. 으으읍. 몰라. 이런 걸 사랑해. 진짜 잘 먹는다. 둘이 진짜 좋아. 이븐 선생님께요. 이 깍두기 진짜. 색깔 보세요. 고춧가루, 농사를 짓는. 아주 그냥 고춧가루가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 최미자가 보내준 꼬칫가루를 담겼어 백은이 편해? 다 먹으라 저 깍두기가 왜 이 시리야 깍두기가 좀 밖에 밖에 나갖고 얼었어 그게 쉴까봐 쉬지 않는다 여기 나 엄청 맛있어졌다 진짜? 그래서 선생님 그릇 맞죠? 거기서 고등학 그릇 아니냐? 나 그 애기 그러네 내가 애기, 눈썸이 얘기 하시더라 저거 저거 백끝에 꺼 드세요 이제 오늘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어머. 한 번만 해서 큰일 날 뻔했네 더 드릴까요? 그래 영주울아버지 날씬한 이유가 있어. 잘 안드시더라구. 내가 보니까 이슬만 잡어. 이슬만? 이슬만. 참 종이국자로 끄느라고. 그리고 다 꺼내요. 이거 품추는듬 있어. 김치국물 묻었잖아요. 라면을 김치로 넣은거야 원래. 아 그래요? 그럼 헹궈요. 자 헹궈가. 이거 깨끗한거에요. 네 헹궈가. 깨끗한데. 야채를 안치면. 빨간 국물을 좀 먹어볼께요. 너도 빨리 먹으라 이제. 민재도 빨리 먹으라 이제. 자 잘라. 그만 찍고 먹어. 진짜 이 두분이 제일 잘 먹는다. 예. 두분이 제일 잘 먹는다. 우리 먹고 죽고 계신 때깔도 좋다. 우리 집 가운이에요. 응.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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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찍어야 하잖아. 이거에요. 안 찍어야 돼. 우와. 구정있다. 저는 막 까끗이를. 제 집으로 하잖아. 진짜 맛있어. 엄마가 한 잔. 짤까봐. 내가 형부 한번 찍고. 빨리 먹는걸 봐. 맛있게 먹어봐. 우와. 면치기. 아우. 그거 옳지 않아 진짜. 옳지 않아. 됐다. 어르신을 먹기 싫어. 자. 면치기를 해야지. 면치기를. 잡아라 이 긴 거를. 어떻게 거기서 확 끊어버리냐 진짜. 먹자. 자. 두루루루루루. 이렇게 먹자. 어우. 좋았어. 오우. 음. 지금 다 라면 끓여먹을 것 같아. 아침부터. 음. 밥을 타서. 밥을 타서. 야. 한 마리. 자. 디저트로. 라면 죽을 만들거야. 라면 죽. 라면 죽. 라면 죽. 부분만 찍어야지. 하도 잘 드셔가지고. 저희 출연료 주세요. 그래야 될 것 같아. 조회수. 자. 라면 죽을. 이거 뿌려가지고. 밥이 어저께 장어 먹고. 장어집에서 밥을 줬는데. 이렇게 남았어요. 그래서.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밥을 다 또 훔쳐 오기. 처음이니까. 흠. 훔쳐온거 아니고. 진짜 갖고 왔어요. 여기 비닐을 두 장 훔쳐가지고. 여기다가 싹 넣어가지고. 공식적인 안보게 내가 얼마나. 배에다가 감싸갖고. 가왔는데. 이거 사이다를 한정. 갖고 왔어요. 맞아. 사이다가 서비스랑 갖고 왔구나. 사이다는 칠성사이다. 무슨 사이다? 병사이다. 특짱. 완전 우리 소풍갈때 아시죠? 계란밥. 목맹만. 맥. 하하하하하. 목맹다. 목맹다. 이렇게 먹었던 시절. 소풍갈비 들고 갔던 그 시절. 그렇지. 썸사이다입니다. 하하하하. 그래. 이제 끊은거야. 아니다. 물을 좀 넣으면 되지. 아이고. 영증선이 그렇게 없어. 아이고. 그리고 그 맛 안나는데. 아니 아니야. 짜요. 물을 좀 짰어요. 이게 쫄아요. 이제 숟가락이 없어 다 이제. 예. 안 차요. 숟가락이 있어. 맛이면 다 먹게 돼있어. 이거 보세요. 이건 진짜 원시인들의 지혜라. 와. 한 숟갈씩 입에 넣으면. 자리야. 그 다음에 주워. 버리기는 왜 버려요. 이거. 버리기는 왜 버려요. 우왕이 비교를 이제. 다 먹었고요. 다 먹었고요. 민서야 우리 두 사람하고 여행하잖아. 얼굴이 뽀 faux Stelle 잡고 집에 간대. 다 부야. 부의 상징이야. 아. 아까 거보다 낫었다? 아까 거보다. 꺼주세요. 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불을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왜 그러세요? 난 또 혼날 줄 알았어 맨전이야 가끔 저래요 3시간에 한 번씩 약폭용하듯이 안 혼나면 육관에 가실꺼야 이거 와 꺼지 마요 너무 맛있어요 다시 연별이 왔어요 우리 연별의 사랑이요 이거를 열 씻고 앉아 먹어요 이거 얼마나 양이 별로인데요 아이고 컵도 이뻐요 자 보세요 뱁천장 튀어요 살살 먹어야 돼요 요건 별로 안해요 요건 별로 안해요 요 가까이 한번 찍어주세요 감이 돼 아 뜨거워 아우 정말 뜨거워 요건 좀 할라니까 너무 맛있어 빨리 잡아봐 잡아봐 자기야 아 이거 핫도그 있구나 빨리 쓰지 한 숟갈만 더 주세요 됐어 됐어 수 streets 샘이 헬로수 이게 마지막밥이었는데 이게 한 숟갈리야 이거 먹고 금오산 산타야 돼 빨리 먹어 많이 먹어야 돼 그러니까 10분이나 올라가야 된대요 세상에 헤브 다 타는 티만 왜 이렇게 많이 갚나 미쳤나 우리 오라버니 1위 먹어야 돼 오라버니 두 숟갈 아직 있어 날씨는 이유가 다 있어 안 먹어 밥을 드셔야 한국 사람은 갑신이에요 아 욕심 많아 나 혼자 놓고 먹었어 밥이 있어? 밥이 있어? 응 나도 먹을래 밥 있어? 밥 있어? 밥 있어? 되게 복부네 그래 되게 복부 응 영준오라버니 대해 폭포 고무산에 쳤어? 응 하늘은 구름 봐라 햇살 봐라 어 좋다 자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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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 아니 이렇게는 걷는데 왜 거기를 못 걷겠다고 그래 아 이게 다리다 응 천장만 내려갈 때 다리 안갈대 아하 맞네 그런 말이 저쪽 문으로 가는 거 아냐? 저쪽으로 아버지 민생인 안영부 아, 여기 아, 기도죠 아, 기도죠 아, 기도죠 아, 기도죠 아, 기도죠 오늘 날 밥 먹고 가야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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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좋다 이게. 고고고고고. 고고고고. 고고고고. 고고고. 고고고고. 고고고. 고고고고. 고고고고. 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 매국 채널에 반갔네, 제가, 그쵸? 어제 환경사랑님도 왔으면 참 좋았을텐데 그니까 일 때문에 아, 일 때문에 못하셨구나 응 환경사랑님도 한번 보고싶은데, 맞아 내 방에 오셨길래 환경사랑님도 한번 보고싶어서 내 방에 오셨길래 그랬어 오셨으면 좋겠다고 보고싶다고 아, 환경사랑님도?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보세요 그랬거든 전화를 안하셨는거 같아 아, 진짜 다음에 꼭 배웠으면 좋겠어 그랬지? 아니면 환경사랑님도 음식 탈출 응 방송 한번 나가줘 어디갔지? 어디갔지? 아니, 이제 먹으면 안되고 음 음 가까이 봐 우와 나도 오늘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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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올령사 맞아, 우리 못 드시는 백영신이 못 드세요, 맛이 너무 맛있어요 와 그게 뭐예요? 첫 경험이에요 오, 드셔보세요 네 오, 맛있다 맛있다 음 음 무슨 소리야 이거 어 이거는 뭐야 이름이 소고기찌개언니 와 두개 비벼? 아니, 하나 아 뜨거워 언니 봤어 봐야 뭐 못해 드려야 되는데 나를 못해 줘? 이렇게 백설이 백설정원 백설정원님 은경이가 잘 먹고 있다 왜 민정이 우리 백설정원님 잘 먹었어 잘 먹었습니다 백설정원님 고마워요 덕분에 잘 먹을게요 아 그랬어? 우리 백은이 언니가 백설정원님 보내준 거 하고 보태서 이렇게 계산을 했어 이걸 아 진짜 잘 먹었어 정말 잘 먹었어 안녕 서윤씨도 줘봐 잠깐만 형부 이내 사장님께서 집어 가서 먹으라고 딱 선물 주신 거예요 오 우리 사장님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생긴 아드님하고 어 언니야꺼세요? 아 내꺼시디? 노래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편대장영화식당 동인점 동인점 꼭 동인점에 가야 돼 보무중가반대로 동인점 그렇지 동인점 동대장영화식당 동인점 오케이 알았어 이제 인사야 인사 안녕히 가세요 모두모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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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